그걸 어떻게 가 여린 채널에서 하냐고요 그쵸 어? 뭘? 이 질을 할 수도 없고 와 저 옷 입고 해외여행? 어 담양아 저 새끼 은다 선물 받았던데? 어 근데 진짜 이렇게 동물 표현한 것 중에 그 담양이 제일 닮은 것 같아 맞아 맞아 국리랑 담양이랑 어 진짜 은단 들고 있는 거 봐 나 은단을 너무 오랜만에 봤어 나 아빠 때 나 완전 초딩 때 아빠가 들고 있는 건 봤거든? 맞아 맞아 은단을 진짜 오랜만에 봤어 그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요즘도 은단이 있긴 있구나 맞지 맞지 아 생각해보니까 수수가 나 팬심으로 글명껌을 보냈었는데 조심해 그거 금연껌 중독됐네 아 그래? 아이고 아이고 에너지 어 바닷하게